음 으 그 부분 관련해서 피동으로 지금 빨리 빠져나오고 신장하고 콩팥하고 간하고 척추를 통한 신경들이 빠져나오다가 쭉 퍼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몸의 신진대사들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가 굳어있다든지 멈춰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기가 굳어있다든지 멈춰있을 때 콩팥 게두리 여기는 간 간에 좀 높이 닿으면 좋지 피곤하자면 간에서 독소를 분해를 잘 못하거나 콩팥에서 독소를 대독을 잘 못하거나 그런 경우만 많이 살 거에요 기본적으로는 신장이 잘 뛰면 뭐든지 잘 되겠죠 그래서 신장 모아지는 부분으로 목이 휘어졌으니까요 주름이 이렇게 생기죠 목을 펴드리면 뭐든지 휘어집니다 그리고 목이 휘어집니다 목이 휘어집니다 목이 휘어집니다 목이 휘어집니다